XSFM XSFM입니다. P O D E R A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층, 크림층, 이중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텐 시카펀테놀 크림 미스트. 올해 수능을 잘 봤다고 스스로 주장하시네요. 조같은 새라고 해서 보내주셨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박쥔인데 무슨 호수느냐. 라고 결론을 내주셨던 이유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수능을 잘 보셨군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요즘 실기로 바쁜 이유찬입니다. 그러시겠군요. 수능은 아주 숨싸게 통과했고 실기가 더 어렵죠, 사실. 좋아요. R로 시작하네요. 수능 보시는 분은 우리랑 연배차가 꽤 되는데 말투는 우리 말투예요. 그래도 물결이 없어서 이 정도면 뭐 아는 아니잖아요. 티셔츠 잘 입고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읽어요. 그렇습니다. 전 오늘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앉아있는데요. 정말 너무 심심합니다. 일단 상당수 학생들이 안 나오고 이 시간에는. 수능 끝난 고3 학교를 제가 좀 알아요. 왜냐하면 전 직업상 수능 끝난 다음 주가 특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특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제 자리에 앉혀놓기만 해도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제 컨텐츠가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수능 끝나면 불러다니시는구나.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너네 페이커 만나봤냐? 이런 얘기. 특기죠. 특기. T1 사옥이 학동에 있지. 약간 이런 얘기하면 쓰러집니다. 빼그도 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 심심함을.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매점에 갔어요. 심심하지 않아도 매점은 갑니다만. 그렇죠. 저를 반겨주시는 매점 아주머니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저희 매점 주인분은 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신 지도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우리 고등학교 이발소에 갔어요. 학교 안에 이발소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인구가 많았잖아요. 남학생만 3천 명인 학교인데 그 이발소 없겠습니까? 그 정도면 입찰 비리가 있는 수준 아닙니까? 2천 원은 무슨 비리를. 그래서 가죠? 이상했어요. 왜 난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에 고등학교 이발소에 왔지? 문이 열어 있고 손님이 있습니다. 저 같은 놈들이. 그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김유신이 술 취하고 정신이 잃으면 말이 기생집으로 가잖아요. 일요일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걸어가다 보면 학교 이발소로 가 있고 내 발을 잘라야 돼? 또 고등학교 이발소로 오다니 그게 왜 김유신이야? 가서 머리를 자르겠다. 뭐야? 논리적으로 결합이 많잖아. 아무튼 고등학교에서 자주 가던 가게를 가게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2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평범한 전국의 고등들처럼 매점에 자주 갔더랬죠. 당연합니다. 정말 전쟁이죠. 약간 매색원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 건물에서도 매점에 가까운 교실이 있고 먼 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둘 다 겪어봤어요. 제일 끝에 있는 데는 뛰다가 10분이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쉬는 시간이 되면 복도가 거의 육상부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인간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무리 멀어도 10분 내 해결을 보죠. 어떻게 하면 됩니다. 거의 쉬는 시간 끝나면 종치고 선생님 들어올 때 VAR 판독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뒷문을 열고 팔이 먼저 들어왔다. 밤부터 쓱집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점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초코소보로 150원 하던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죠. 요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도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면 중고등학교 매점들은 밖에서 한 판 이상한 걸 갖다 팔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게 무슨 중화라면? 이런 컵라면이 있었고 그런 게 2000년대, 90년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때밖에 못 봤는데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땡발면 이런 게 없고 중화라면, 싼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자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공장에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그래? 네. 그것도 이제 담벼락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3년 내내 싼스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했어, 정말. 생각해보는. 전쟁 나서 물가가 올랐나? 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작년에 비해 너무 비싸진... 아, 전쟁 나서 밀가루 값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작년에 비해 너무 비싸진 물건들을 보며 학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편의점과 비슷하거나 비싼 물건들에 대한 전 매점주의 답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항의를 하나 봐요, 요새는 또. 옛날이어도 너무 비쌌으면 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매점주가 답을 한 거죠. 비싼 가격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어린 것들이 뭘 알겠느냐? 비싸만 먹지 말던가? 등의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식당에, 저희 세대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교가 극히 적었던 세대니까 식당은 주로 라면 파는 곳입니다. 떡볶이 파는 곳이고 튀김 사러 갑니다. 10분 내로 튀김을 사서 주머니에 넣고 뛰어들어오죠. 튀김이 15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을 때 거기 영양사분들께서 하루에 한 2천 번 정도 그 질문을 들으셨나 봐요. 올랐다고. 왜 올랐냐? 이유가 뭐냐? 네. 한 4시부터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물어봅니다. 바보도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이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굉장히 이상한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 뭐요? 학교 다닐 때 항상 주변에 제가 검증을 해요. 사람들한테 너도 이렇지 않아? 물어보는 게 구경수 같은 시수가 많은 과목 말고 지리, 역사, 기술 시수가 적은 과목 선생님들이 이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게 이유가 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기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한다. 반이 10개다. 그럼 이분은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10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기능이 매우 줄어든 NPC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기계도 똑같은 거 10년을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그럼요. 그래서 약간 저는 학교에 일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게 아니겠느냐. 같은 얘기 반복하기. 맞아요. 환장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게 어느 순간 버텨야 되거든요. 같은 얘기를 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되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제 인생이 그래서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노래 100번 부르는 것도 싫어했고요. 방송에서 같은 얘기 여러 번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그래서 더 많이 똑같이 얘기하게 되는 게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싶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원래.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반복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싫어도 해야 돼. 오히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1반에서 한 얘기를 5반에서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그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대체로 똥멍청이기 때문에 매점에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똥멍청이가 2천 명이 와서 그렇죠. 같은 얘기 계속하면 4시쯤에는 정말 한숨만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보다 못한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게 가능하군요, 요즘은. 우리 학교는 특이하게도 학교 커뮤니티가 DC에 있고 워싱턴 DC는 아니겠고 그렇죠. 인사이드죠. 우리가 아는 그 DC죠. 네, DC 인사이드 특별구죠. 네, 제가 DC를 아주 초창기에 아까 잠깐 윤세민의 일터랑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필 겔에 살았었어요, 사실. 김대기 씨 얼굴 넣던 시절. 네, 네, 적전하다. 너무 옛날 얘기잖아, 이거. 아시안 프린스. 달러맨디의 탄생을 함께했던. 그렇죠, 그렇죠. 달러맨디를 한국의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던. 네, 그때 포토샵을 배워서 제가 지금도 써먹고 있는데 그때만 하고 나이 들어서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제가 국방위보에 제가 썼던 글이 DC에 크게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 DC 게임 갤러리에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쓴 사람인데 생생매사. DC는 하필 게 시절이 나오고 오랜만에 연애요. 그러니까 완전 아저씨 취급을 하면서 아저씨인데 어떡해. 조금 뭐랄까? 같은 DC지만 1세대 DC와 3세대 DC는 또 굉장히 얘기가 다르구나. 우리가 같은 DC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DC에 가서 아잉! 이런 거 하면 그냥 노땅 취급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아니, 내가 우리 고등학교 50회고 우리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14회였는데 그럼 내가 우리 학교 졸업생도 아니다라고 막 뭐라 그럴까? DC도 약간 기수가 있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거잖아. 내가 DC 7기인데 이놈들아.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뻑이진 않지만 그래도 반가워하지 못할 건 또 뭐야? 그래서 저는 학교 커뮤니티가 DC에 있다고 지금 당황했지만 아, 요즘 시대는 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 커뮤니티는 꽤나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뻘그리나 올리던 땡땡고갤 유저들은 매점 가격과 매점주의 인성에 대한 떡밥이 생겼고 아,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예, 인성을 묶는군요. 이는 매점 불매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이야, 누가 얘기했겠죠. 게시판에서. 이 DC가 예전에 예나 지금이나 이런 또 불길의 시발점이기도 하죠, 항상. 맞아요. 학교에 하나밖에 없는 매점을 독점하고 매점주가 가격을 심하게 올린다. 아,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매점을 독점하고 매점주가 가격을 심하게 올린다.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이해는 되죠. 이 톤으로 읽으면. 이 톤으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걸 가만히 냅두는 학교도 문제다. 학교에게 불매운동과 시위로 혼꾸녕을 내자. 뭐 이런 것들이요. 이야, DC에서 말하기엔 너무 능동적인 말. DC에서 노는 놈들이 원래 이런 능동적인 거 안 합니다. 사실 UMC나 저나 굉장히 DC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앞에 나선 놈들은 나서고 우리는 뭐 그거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1학년을 주축으로 불매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어 계단, 교실 등 가능한 모든 곳에 붙이는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불매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아젠다에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료 시민들이. 그리고 이 포스터 얘기를 보니까 아, 지금도 누군가 하필 길에서 뭔가를 하고 있겠구나. 아, 그렇죠. 이 포스터만 할 때 야, 내가 하필 길 일하고 있거든? 포스턴는 내가 만들게. 이 분담이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포토샵을 배워야 되거든요. 커뮤니티 안에 누군가는 마치 비행기 안에서 누가 쓰러지면 의사 없냐고 찾듯이 네, 똑같은 거예요. 필요한 일 있을 때 누구 포토샵 하시는 사람 없냐고 우리 이번에 시위할 건데 합계일 출신 있으세요? 1명 찾습니다. 아직도 있구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전통에 서 있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 DC를 가지 않아요, 정보로. 한창 시위가 진행되던 시점에 매점주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점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은 학생들은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매점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구렸습니다. 냉동치킨은 38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하고 대신 쫄병과 같은 과자에게 쫄병 그거죠? 땡병 스낵. 아, 네. 그렇죠. 이런 과자는 1200원을 올리는 장난을 치더라고요. 참, 네. 이쯤 되면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하고는 완전히 배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면 독점에 의한 폐해가 맞죠. 이거는 근데 되게 웃기네요, 진짜. 안에서 자기는 매점주의는 계산을 때려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삼모사를 시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입문이 크게 남지 않는 것에서 가격을 내려서 대국민 제스처를 취해주고 맞아요. 빈틈에서 다른 걸 또 치고 들어간다. 마치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끔 얘기하는 민영화를 위해 그렇죠. 여러 가지 떡밥을 던지는 맞습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아무튼 더 화난 학생들은 그렇죠. 학생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분담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나중에 경영학과 갈래? 경제학과 가래? 또 나와서 똔똔을 따져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전율이 얼마고 입문율이 얼마이면 경제 100점 맞은 놈들이 뭐죠. 예,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신부님이 신부님이 나옵니다. 네. 대충 좁혀집니다. 저는 신부라는 단어를 진짜 약간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케이스예요. 왜요? 술을 너무 잘 마셔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읽다가도 제가 갑자기 얼굴이 되게 신성해졌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밤길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도로 연석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깨웠죠. 아시아시 여기 위험하다 차다닌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눈을 딱 뜨더니 저를 보고 저는 괜찮습니다.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는 사람이 신부님뿐인 사람이라는 건 신부님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스님이 줬으면 스님이라고 끝냈겠죠.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들고 연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 선행 비슷한 걸 했는데 약간 신부의 아우라가 뿜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되게 안 가던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함이 많아요? 길에서 술 먹고 죽어있는 신부를 보고 성당에 갔다는 게 아니 내가 괜히 신성해져서 아니 신성하잖아 신부님 많이 알고 계신 농축산이라는데 물어보면 술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렇죠 거기 애들 holy shit 하여튼 약간 그래서 저는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지금 되게 약간 마음이 경건해진 거죠. 아무튼 신부님이 대자보를 훼손하고 있어요. 학교 신부님이 대자보를 훼손하고 없애시더군요. 이건 약간 또 이상하네. 약간 미션스쿨 이런 쪽인가 보죠. 그런가 봐요. 천주교 학교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천주교 학교가 되게 힘들대요. 신부님 수녀님이 무섭대요. 그렇죠. 네. 저는 신부님이 무서웠던 적은 없습니다. 신성한 느낌 항상. 왠지 나도 신부로 불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좋아합니다. 아무튼 천주교 고등학교 많지 않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그 정도도 특정이 되죠. 사실은. 신부님 입장에선 학교의 매우 공격적인 이미지였나 봅니다. 방어를 위해 나서신 거죠. 또 이런 멋있잖아요. 뭔가 왜. 구마사제. 더러운 놈들. 포스터 떼기. 어세신크레드 같은 게임을 하면 포스터 떼는 게 있어요. 거의 안 해봤어요. 포스터 떼는 거. 내가 막 소매치기하고 이러면 악명이 나갖고. 맞아요. 현상숲에 포스터가 붙는데. 맞아요. 그거 때려다니거든요. 되게 이상한 미션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신부님 하는 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학교에 대해 공격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포스터를 다 뜯는 거 아닙니까. 자 에디터가. 네. 이게 어느 학교인지 찾아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어느 학교인지 제가 예측했던 그 학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 학교가 신부님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아니 저도 이 학교를 잘 알아요. 이 학교가 사물놀이 동아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학교 바지 색깔이 또 유명해요. 이 바지 색깔 때문에 여러 학교들이 버스에 타잖아요. 그러면 야야 똥냄새 난다. 똥냄새 난다. 바지가 똥색이라고. 제가 그 근처를 많이 다녔어서 알죠. 네. 학교 얘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거예요 신부님이 우리가 포스터 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자꾸 신부님이 그러다 보니 신부님에게 항의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았죠 사탕 같은 놈들 신부님은 자신이 벽벌을 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DC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제가 글로 보니까 되게 웃긴 게 글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미드 같지 않아요 지정생존자 신부님이 DC를 방문했대 where's doing 이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당장 DC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게 하지만 실제는 온라인 갤러리를 방문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에 모여 활동하는 학교 관련 커뮤니티를 부정적으로 보셨다 괄호 익명 뒤에 숨어 학교를 험담하는 곳 정도로 보신 듯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긴 한데 이 아젠다는 결국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매점 시위 및 벽보의 출처가 커뮤니티라는 점이 탐탁치 않다 일단 기유식을 싫어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유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부님이 DC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본인도 옛날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사제들은 약간 동떨어진 곳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와중에 DC를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신부님 뭐 카게 같은 데 있죠 카톨릭 갤러리 이런 데 가서 신부님 옛날 아이디를 찾아보면 02년도에 신이란 있을까? 이런 거 써놓고 그리고 합성하고 달러맨디 넣고 김대기 넣고 아 너무 옛날이다 주님의 은총은 적절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DC에 신부 갤러리 없나? 아마 카톨릭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이 벽보를 붙이고 시위를 하기 전에 학생회나 교장 등을 찾아가는 방법은 없었나? 참 됐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보통 절차에 의한 이런 것도 중요시하고 또 이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앙조직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관료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한 게 순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맥락일 거예요 3. 포스터에 선생분들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말꼬투리 잡기 이거는 정말 야 그 선생분들이라고 하는 게 어딨냐 이놈들아 넌 선생분들이라고 불러? 약간 이런 톤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비꼬는 톤이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글쓰다가 실수한 걸로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그걸 가지고 말꼬투리 잡아서 이야기를 뒤로 돌리겠다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거죠 이게 3번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3번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쨌든 나는 니들아 하는 게 기분이 나빠 그렇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걸 좀 던지고 싶었죠 신부님은 학생들 사이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게 가능하군요 그래도 싸우러 갔군요 고마사지 온라인 성수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 중략 결국 신부님은 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고치셨고 와 그러면 이때는 약간 갤러리 애들이 다 그걸 했겠네요 야 야 욕설 다 지워 야 무조건 전대말해 그 왜 시위를 해야 할 때 갑자기 깔끔하게 조직화되는 조직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게 됐구나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싸울 때는 꼬투리를 잡히면 안 돼 책 잡히지 마라 작전 짜고 정말 5와 10을 반듯하게 맞추고 그렇죠 쓰레기 버리면 막 잡아 너 지금 이 상황이야 너는 네가 조직을 깨고 있다 야 담배 있다 펴 내부 단속조가 돌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갑자기 정리화가 됩니다 그렇게 싸웠고 신부님은 우리에 대한 인식을 고치셨고 그렇게 반듯하게 정리된 커뮤니티를 보고 그 다음에 매점 불매운동도 응원하겠다고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에디터가 그때의 문제 글을 찾아줬는데 이 신부님이 포스터 뗀다는 얘기 근데 진짜 정말 DC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엄청 건강한 장면이에요 이거 서로 타협의 의지가 있고 설득의 의지가 있어요 신부님을 그냥 까는 것도 아니야 그러네 이게 구마사제와 악마의 대결이 아니네요 신부님도 얘기할 의지가 있으니까 DC에 날아가셨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DC에 무기를 챙겨간 게 아니라 그렇죠 태합하러 간 거예요 외교하러 간 거예요 이거는 거의 콩클라베인데요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 야 이 학교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아니 결론이 진짜 콩클라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장이치 할 때까지 토론을 했네 이야 대단하네요 이거는 합의가 됐으면 DC 갤러리의 연기를 피웠겠다 야 DC로 민주주의를 이루다니 이게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깨어있는 DC인의 조직화된 힘 와 이게 되다니 이게 가능한가? 와 아니 저 괜찮으신다면 저는 이걸로 연구를 하나 했으면 싶어요 온라인 민주주의라는 건 정말 가능했던가 그러게요 공부노동자 여러분 이거 들러붙으세요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특히 교육학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렇죠 놀라운 사례를 봤습니다 3월 초부터 진행된 시위는 4월 말까지 이어졌고 학생회도 정교회장도 생기면서 아 이게 또 권력의 공백기도 있었구나 전임 학생회가 떠나고 선거철 네 약간 학교 학생은 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권력 이향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고 그래요? 왜냐하면 졸업생은 2월에 졸업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방학 때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 그래서 항상 2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참주정이 들어와요 교사에 의한 섭정 네 그래서 시위가 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학생회장이 생기며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힘이 생겼고 그리고 이럴 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장님은 매점주와 대담을 진행했고 아무튼 정확한 일은 모른다고 하네요 그 주인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일은 알 수 있네요 네 이건 정확한데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시 재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주인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숙청 네 아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사극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표면적으로 이런 가격 갖고 조삼보사 장난을 쳤다는 사실 계약 해지의 핵심 이유는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보통 핑계가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사장님 시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도 뭐 학교가 교육이 더 우선인 상황이고 어쩌겠어요 이건 좀 상황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직접적인 얘기 안 하죠 둘러둘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약 해지 내용은 공문으로 보냅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게 있어요 교장은 좋은 소리를 하고요 맞아요 교감이 나쁜 소리랍니다 원래 조직은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사연 보내주신 이유차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대마왕과 버섯돌이 나쁜 짓은 버섯돌이가 다 합니다 대마왕은 사인만 해요 네 그렇죠 대마왕 전결 이게 우리 고전소설도 그래요 보면 우리 자주 보는 게 왜 고을원님 있죠 원님은 물어만 봐요 누가 합니까 이방이 칠합신다 그렇죠 네 내 놈이 내 죄를 알렸다 이거는 이방이 하는 거예요 교장은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죠 이런 대담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달간 매점은 문을 닫았고 6월달쯤 지금의 매점 주인으로 그것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 더 착하신 주인 추가로 자판기도 생겼어요 완전 짱 이게 이제 이 학교에 이제 후배 1학년 2학년들이 다니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 언제나 그런 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이런 걸 누가 정리해서 후배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학생의 정권이 그래서 중간에 제가 빵꾸가 난다는 게 정권의 기록이 이항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마치 영원회귀하는 것처럼 루프물처럼 학생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학생 권력을 잡고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저는 기록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비자 시민운동이 있었고 DC에서 있었고 승리했다 신부님도 두 손 들었고 교장선생님이 해결해줬다 우리가 뭐라 그래서 이런 게 기록에 남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기록이 사료는 남았어요 DC에 이걸 누군가가 사초를 모아서 실록화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나 제 친구들은 꽤나 자랑스러워하는 일입니다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항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경험을 고등학교에서 했다는 건 말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썼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22시네요 쓰면서 저는 그게 좀 느껴졌어요 우리 유찬님이 쓰면서 뿌듯한 거죠 이게 일종의 기록 정리잖아요 사실은 사관으로서 내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어쨌든 일종의 미디어 릴리즈를 지금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관은 이럴 때 인류에게 쓸모있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쓰면서 점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후반부로 가 있어요 약간 뽕 차오름 아 그렇죠 뽕 차오름 사자성어 그게 느껴졌고 저도 그래서 같이 좀 뽕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훌륭해요 직접 민주주의란 건 정말 가능하다 이 학교 웃겨 봤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봅니다 바지가 똥색이라 똥 학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대부분 이 학교의 원래 운영 목적대로 그 직업을 가지신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네 아 또 반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다 물론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아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갑자기 신부님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냈으니까 가격은 적정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XX 새끼들입니다 과연간 DC란 관련하신 다른 입장에 대반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게시판 댓글을 슬슬 보면은요 댓글에 분탕들도 있고요 아 있지 분탕들도 있고 이거 불매 성공해서 매점 개화 끝나자마자 불매운동을 시작한 학생을 끌어내리는 노력들도 있네요 아니 트럼프 찍은 1억 명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역사는 정리가 필요한 거죠 네 이유찬 씨의 사료를 감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